하지마! 왜 이래? 아 왜? 뭐하고 있어? 아 게임 중이야 끊어 왜 왜 왜? 뭔 일인데? 너무 눈부셔 돌진 꺼져 또라이가 왜 저래 진짜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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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 팬티 입시 말라 그랬지? 야 이거밖에 편한 게 없어 야 근데 충툰하지 않냐? 사주게? 뭔 소리야 엠빡이지 안 먹어 니가 사주는 거 아니야 안 먹어 니가? 니가? 저 어따 대고서 누나라고 해라 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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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녔다 근데 단거 땡기지 않냐? 크리스피 어때? 단거 싫은데 오케이 크리스피 콜 크리스피 하아 야 야 야 야 야 팔찜 보내 아 이따 보낼게 아 이 지금 보내차 맞으려고 씨 아 덜어서 진짜 씨 보낼게 그만해 그만내 그만내 아 도대체 나면 지금 뭐? 그만내는 거야 몰라 그냥 저거 죽어 맛있네? 음 둥맞해 어 거의 반값에 사서 그런 거야? 두 배로 맛있네 뭔 말이야? 통신 안에는 맞았어? 네 010페이 기프티몰에서 샀는디 그게 뭔데? 봐봐 너 도넛이 한 판에 얼마야 16,000원 그치 16,000원 있지 자 봐봐 여기에 010페이를 깔아 그리고 기프티몰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? 그러면 20% 이거 할인전이 있거든? 근데 여기 도넛이 20% 하면 얼마야 12,800원이지 근데 또 여기에 추가할 때 이거 누르잖아? 그러면 포인트 사용도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포인트 1200포인트 쓰고 카드 포인트 2000원 더해서 총 40% 할인 9,600원을 샀다 이거 아니냐 이거 봐봐 도넛 말고도 기본 30% 이상 넘게 할인 들어가는 거 있어 봐봐 엄청 많지? 어 야 이거 포인트까지 써봐 할인들 얼마야 이거 완전 개이득이잖아 근데 잠깐만 누나 너 나한테 8,000원 받아갔잖아 도넛 9,600원에 8,000원 빼면은 누나는 1,600원만 낸 거네? 야 이 사기꾼아 야 사기꾼이 뭐야 이런 게 바로 현명한 소비라는 거야 아주 현명한 거지 우리 호객님아 자자자자 마저 드세요 싸게 사서 싸게 먹자 010페이 기프티몰 누나 누나 피자 드실? 뭐 이 녀석 오랜만에 너가 하란 말을 하는구나 오케이 콜 좋아 내가 먼저 먹자고 있으니까 그냥 만원 먹어봐 나중에 딴 말하기 없다잉 응 오케이 굿네스 끝마잉 누나 너는 이래서 안 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는 알아? 그래 수요일이다 왜? 월수금이 어떤 요일인지 모르시나봐요 100원들이 있는 날이죠 나 이거 기프티몰에서 100원에 득됨 해줘 이게 진짜 개이득이죠 너 지금 100원에서 나한테 만원 받아갔냐? 이게 진짜 엄마가 사람으로 크라 그랬더니 사기꾼으로 컸네 이리로 와나? 어어어어 이리 와 이리와 이리와 도우 걍 하나 둘 어 싸게 사서 싸게 먹자 010페이 기프티몰 웃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